안녕하세요 문화창조 입니다 시스템 구축 방안 세번째 플랫폼 구축 전략 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들 많이 익히 알죠 원소스 멀티 유즈 전략 n 스크린 전략 그래서 하나의 소스가 있으면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해서 서비스가 된다 그리고 한 소스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또 멀티 소스로 멀티 유즈를 할 수 있다 ms m u 도 있고 다양한 전략들이 있는데 그것을 표로 해도 되고 그림으로 그려서 명확하게 이 플랫폼을 구축하게 되면은 어떠한 형태로 확장이 되고 이렇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하면 되겠습니다